45세 여자사주감장원입니다. 뱀띠, 정사연, 병호월, 갑진일, 정묘시, 대운수칠, 정미무신, 귀요, 경술, 시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대운입니다. 갑진일주가 뱀띠, 말달, 용날, 토끼시에 태어났습니다. 갑목은 어질일이니요. 큰 손 남은데 마음이 착하고 적은 지심이소. 사주에 목이 두 개, 자식을 나타내는 화가 하나, 둘, 소위, 너희, 다섯 개. 엄청나게 강해요. 화가 70%야. 사주상에. 재물을 낳았던 토가 하나에요. 없는 곳이 여러 민어가 무조건 무리도 와야 돼. 이거는 뭐 신간신약을 떠나서 목이 다 빠져버려요. 힘이 없어. 하루 다 설기돼. 종합격도 될 수 있는데. 화가 강하니까 그냥 토나 금, 물이 필요해요. 물. 사주 물이 들어와야 돼. 화가 강하니까 토도 괜찮아. 토 운이 뭐 저물 운이 뭐 46세까지도 왔네. 물이 뭐 47세부터 뭐 76세까지도 오고. 목이 또 뭐 20도 아직도. 이 사주는 70, 96세까지 되길래. 토도 도와도 괜찮아요. 어느 운이 와도 괜찮은데. 화가 자식성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남편이 돌아오기 어려운 사주에요. 이 사주는. 결국은. 어 뭐. 그 오중에 병기, 정기인데 정가가. 정기, 정가가 통한 상관격이잖아요. 그러면 상관격은 그냥 학자나 교사. 뭐 그냥 가수 사주에요. 가수. 도와도 있네. 그러면 이거는 뭐 음악, 무용, 배우. 이거 가수 사주네. 가수. 볼거도 뭐. 뭐. 어.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어. 성격이 곧 교만하고 타인을 좀 나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많아요. 그 가수로서 크게 출세하고 또. 갑진일주는 송혜교 배우가 갑진일주에요. 그 남편과 이별수가 있는 사주에요. 이거에요. 일지 편제가 세니까. 어. 성혜교도 이별했잖아. 남편과 이별이 있는 사주. 도화살 입고 하니까 뭐. 음악, 무용, 인기는 있겠네요. 어. 뭐. 상관이 있어야. 사내익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사주. 상관이 이렇게 강하니까. 연주 상관. 시주 상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관격은 예술을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주인데. 하여튼 그 남편을 극할 수 있다니까. 정관이 없잖아요. 강곤이 높고 눈썹이 거치고 눈빛이 예리하고. 재해가 있고 음악을 즐기는 인품을 교만합니다. 이 사주는 타인의 오해와 비방에 받기 쉽고. 세인의 반대방에 경쟁실권 소송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물이 도와야 돼요. 상관은 어머니가 도와야 됩니다. 정인. 그럼 이 사주는 물이 작은 물이 도와야 돼요. 지. 이런 거 작은 물. 숫자는 6. 휴대폰 번호에 6. 1, 6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사주는. 6이 제일 좋고. 상관. 상관은 학자나 교사인데. 노래 부르는 가수 사주인데. 그러면 이 사주가 불일을 하면. 물. 작은 물이 도와야 돼요. 작은 물은. 원래. 지금 12월 달에. 작은 물이 도왔잖아요. 12월 달에 운세가 좋은 거에요. 원래 이달은 뭐. 평간점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날 빨자고. 장선 사례니까. 묵묵겸변하고. 높은 배서로 올라요. 이달이 굉장히 좋은 거에요. 12월 달. 항상. 양력 12월 달에. 운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자연에 또 대박이었고. 뭐. 43. 44. 46. 내연도 좋아요. 이민연도. 물이나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 사주 물이 좋아요. 용신이 물인데. 그 중에는. 그 이제. 일자. 정인. 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도우면. 이 사주 다 해결라. 그리고. 어. 물은 숫자는. 휴대폰 분에. 1 6. 검정색. 북쪽. 겨울에 대기를 하고. 면 비업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긴 한데. 나무는. 숫자는. 3 8. 동쪽. 파란색. 봄에. 항상. 겨울 봄에.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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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기를 하는 사주입니다. 도화가 있으니까. 가수로서 큰 그. 이름을. 날리는 사주고. 뭐. 욕심이 좀 많아요. 욕심. 그리고. 산액이 있을 수 있고. 혼담에 장애가 있고. 결혼 후 입을 수도 있었다고 결혼 후 입을 수 있다고 정조강념이 좀 강하겠네 간성이 남자가 없으니까 그럼 남자는 계속 도왔네 남자가 47세, 46세까지 남자는 불이 나도록 만나네 초년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는 돈하고 남자는 불이 나도록 도왔네 남자는 56세까지 남자 불이 나도록 만나겠네 도와도 있으니까 불이 내 자식이잖아 불이 많은 사람이 되니까 도와가 불이니까 가수로서 남자 불이 나도록 만나고 인기도 많겠네 도와니까 사니까 약간 또 약간은 문제가 있다 말년은 새는 이 사주가 상관 급제 양인이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재활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상관 상진된 사주네 극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상관 상진된 사주네 사주가 좋아요 이분이 음악 가수로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예요 이거 월지에 상관이고 시주에 상관이 있어요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도와버리면 안 좋은데 사주에 관성이 없어 재성이 있고 정인이 도우면 대박 나네 재성이 정인이 있네 남편 자리 안에 진중에 개수가 있고 편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대박 났는데 이달에 대박 나네 큰 펜스를 하고 이 사주는 정인 자 지이가 도우면 대박 나요 이달에 대박 나요 57세 대박 나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극히 한다니까 아 이거 자수만 있으시면 극히 하는 사주인데 그래 하여튼 간에 응원해서 와도 극히 합니다 이달 대박 나고 내연도 좋고 47세 때 대박 나요 계모 연애 증인이 도와요 그래 이 사주는 편제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잖아 어머니가 도우면 이 사주는 대박 나는 사주예요 그런데 남편 자리 용인인데 용날이 태어나는데 갑진인데 진중에 이게 개수 물창고예요 이게 좋다니까 편제 이 안에 지장관난에 급제 정인이 있어요 급제 정인 편제인데 이 사주는 상관상진된 사주잖아요 연주도 상관이 있고 월주도 상관이 있고 시주도 상관이 잖아 그럼 이게 뭐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있다니까 연주상관 시주상관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월지가 상관이니까 상관상진된 사주인데 죄가 있든지 정인이 도우면 급기해요 그런데 사주에 편제는 있어 제물은 많은 사주예요 지장관 안에 제물이 많다니까 하생토 하니까 상관생진 상관 생제된 사주요 식상생제된 사주라서 이게 토운이 제물운이 와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 강한 하를 토로 빼주니까 괜찮다니까 그러면 이제 편제는 있는데 정인이 없잖아 제일 중요한 게 정인의 운이 오면 대박나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 작년에 작년에 뭐 큰 벽을 냈는데 대박났네 43, 44 무리도 오면 대박나는 거죠 원래 올려도 대박났네 정감, 편제 원래는 일신이 고립될 수 있지만 원래 대박났고 이달에 경자월 12월달 대박났습니다 이 사주가 자기를 중실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 일을 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이달에 큰 벽을 긋기했어요 이분이 양해 1월달도 대박나요 원래는 천의 개인이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지혜 있고 총명하고 굉장히 좋은 우세인데 그런데 자식 자리가 워낙 안 좋다니까 상관, 급제, 양인이라가지고 재활을 좀 당할 수 있는데 대원이 좋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말년에 가면서 조금 여장부로 가는데 남편하고 이별하면서 지금 대원이 이제 37세부터 46세니까 이별 수가 있어요 진술충 때리면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결론이 그래서 지금 지금 대원으로 진술충 때리면서 고독합니다 고독하면서 남편과 남편과 이별 수가 있는 우세예요 올해에도 조금 일신이 고립될 수 있고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작년은 괜찮 올해에도 좀 고립될 수 있고 내연 내연 우세는 이민연에는 편인 비견이니까 역마예요 이동수가 있어 그래서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이런데 내년은 물이 더우니까 신약한 사주인데 신강해지니까 대기를 합니다 이 사주는 부모 친구 동료 덕이 많은 사주예요 부모나 친구 동료 도움을 받아야 물이나 나무 차갑게 뜨거우니까 차가운 계통 북쪽 창문 남쪽 창문은 안좋습니다 풍수적으로 북쪽 창문 대지나 지 금정색깔 이런것이 좋아요 파란색깔 내연에 물하고 나무가 도와서 신강해져서 대기를 하고 2월 4일부터 운세 이민연으로 바뀌니까 2월 4일에 영만대 약간 이동수가 있어요 운세는 대기를 해요 이민을 3월달 계몰이 대박나요 근데 이게 또 급제양인일까 괜찮겠네 뭐야 이거 정인급제네 정인급제 양인 괜찮겠네 이민 정인은 괜찮다고 봐야 정인이 도와야 사는 사주니까 자금은 그리고 4월달도 내연에는 괜찮습니다 4 5 6 7 8 이 사진은 8 9 10월달 항상 제물과 갈록이 도웁니다 11월달 12월달 대기를 하고 하여튼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뭐 풍수적으로는 고청보다 지하 저청 지하 저청 이 되기를 합니다 북쪽 창문 제가 보니까 가우스로서 크게 출세하는 사주고 남자는 도와도 조금 혼담에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휴대폰 번호에 일자 일자가 있어야 이 사주는 살 수 있어요 일자 될 수 있으면 일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풍수를 해야 됩니다 뭐 일자가 도우면 57세부터는 극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12월달 양력 12월달 큰 높은 자리 올라가요 높은 자리 올라가고 공망은 공망은 임묘가 공망인데 자식자리 공망됐네 아 다행이네 이 자식자리 굉장히 안좋아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리고 양인까지 있잖아요 지하를 당하는데 겁난 변사 개요 지하를 당해요 자식자리가 안좋은데 공망되면서 이 공망이 나와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식자리가 안좋은데 이 공망되면서 괜찮아지네 다행입니다 공망되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뭐 또 공망충 때려지면 오히려 대기를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식자리가 안좋았는데 공망되어서 대기를 하다 사주는 가수로서 크게 뭐 극히 하는 사주고 대원적으로 뭐 1세부터 16세 정미대원은 굉장히 하가 도왔기 안좋아요 뭐 천을 기이니까 신이 도와줘 아주 구사일생했고 17세 무신 대원은 그 편제 편간이니까 뭐 일찍 돈을 벌르고 활동을 합니다 일찍 뭐 도와도 있고 하니까 뭐 어릴 때부터 돈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겠죠 가수 사주니까 학자는 교사 나중에는 대학 교수 할거에요 이분이 그리고 27세 기효대원이 대박납니다 남자를 일찍 만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 만나고 돈을 벌러 간다니까 일찍 어릴 때부터 돈을 번다니까 그리고 27세 기효대원은 정제정가니까 대박 도와대원이니까 이때 대박나는 거예요 남자도 더 오고 애교 있고 다장하고 얼굴도 더 미인 되고 37세부터 46세 경술대원은 편간편지제 큰 재물이 도웁니다 갈록도 대기를 하고 큰 재물이 도우는데 하여튼 아버지로 인해서 약간 고생을 할 수는 있어요 남편하고 이별 수도 있고 대원은 괜찮습니다 대원이 뭐 보통으로 봐야 돼 인옷을 하고 되니까 연운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연운이죠 그리고 47세부터 신의 대원부터 대박나요 물이 없는데 물이 도우니까 사주가 좀 고혈압이에요 뜨거워 좀 고혈압이고 뜨거우니까 물 물이 도우니까 이 사주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돼요 그 47세부터 신의 물이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76세까지 물이 30년도 오니까 대박나고 나무가 좀 신약하니까 77세부터 20년동안 97세까지 96세까지 나무가 도와요 그래서 이 사주는 96세까지 그냥 대박나는 거예요 47세 신의 대원은 신의 대원은 정강 편인이요 남편까지 또 다툴네 남자 인연은 잘 안될거요 56세까지는 남자 도와도 다 다투는데 남자는 계속 도웁니다 이 사주는 그냥 뭐 평생 56세까지 남자는 계속 도우는데 도와도 많이 다투니까 또 그 일부 종사는 이별해도 그 남자를 많이 생각하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수살이 있네 가부팔자네 뭐 결혼을 해도 그 갑방 쓴다고 보면 됩니다 주말부부 하여튼 56세까지는 만나도 다 갑방 써요 주말부부가 됩니다 56세까지는 대원이 굉장히 47세 대원이 좋아요 정강 편인인데 음사가 좋고 역만대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57세 임자대원도 편인 정인이니까 굉장히 대기를 하고 자수가 더 이 대원에 하여튼 57세부터 대박납니다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 하여튼 뭐 그 가수 문화부 장관까지 갈 수 있어요 57세 대원에 50 이후에 60대 60대 때 대박나요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예수계통에 67세 개축대원은 정인 정제니까 이 대원이 그냥 대박이야 그냥 막 60부터는 그냥 막 크게 부귀한다고 보면 돼요 남편도 도웁니다 57세부터는 남자가 도와 안 헤어져요 57세부터는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계통에 그리고 77세부터 또 목이 더우니까 또 대박나죠 87세대면 또 대박 하여튼 96세까지 크게 부귀 대부귀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상관상진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도와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인기가 많고 가수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 그리고 공방이 오히려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말년에 자식자리 공방되어 갖고 굉장히 안 좋은 자식자리인데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물이 자 자수 숫자 일자 일자가 더우면 다 자수가 일자 자수가 육자 하여튼 16을 쓰면 됩니다 일자 16이 육자가 제일 좋아요 육자가 제일 좋은 사주 개수 니까 그리고 도화살 있고 도화살밖에 없네 다른 거 없네 시신 상관이 강하니까 검려가 있어요 이 사주는 양반 사주 양반 그래서 얼굴은 미인이고 항상 웃어요 하얘한 기운이 있고 결혼은 또 남편은 하고 이별수가 있고 가부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야 온순하고 항상 하얘한 기운이 있고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갑방을 쓰고 주말부부 되더라도 자선 또한 번창하고 항족 사주 양반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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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는 천월기인은 소나 양이 초년부터 천월기인 대원이 도왔고 원래 천월기인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일신이 고립되지만 소나 양이 천월기인 다 월덕기인 이네 천덕기인 돼지 47세부터 천덕기인 천덕기인 47세부터 천덕기인 월덕기인이 있으니까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47세부터 영마가 도우니까 56세까지 많이 돌아다닌다 도아가 도아가 있지만 음악무용 배우 가수 가수 이런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살이 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는 사주 문찬성이 있으니까 문찬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가수 사주니까 궁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가인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겨요 그래서 예술가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움법에는 북쪽 창문이 좋고 하여튼 저층 고층보다는 저층이 좋아요 바난살반향은 북서쪽인데 잠자리반향은 77년생이니까 밤에 주무실 때 길안반향은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되요 그래서 남동쪽을 피해야되요 그럼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다 해결됩니다 반한살반향이고 좋은 반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북서쪽이 대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